다음은 워싱털 워싱털 지금 와우~~ 이거 우리 주문한가? 아니 이거는 시스타가 팬들한테 준 선물이야 오~~~~~ 근데 이거 얼마일까? 천만원! 아니아니야 천만원? 4천만원 4천만원? 우리가 정한 가격을 맞히는 분에게 이 차를 드립니다 잠깐!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! 쏙 크라시스타가 준비한 선물 쏙~~ 다솜의 레이저 제목이 보라의 미러리스 카메라 퓨린의 태블릿 PC 소유명품 백 지금 이벤트를 푸시푸시 하세요 왠지 바깥